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단에 대한 인식과 분단을 해소하려는 일련의 노력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도발했던 것, 우리 공동체의 여러가지 테러, 도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아주 위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이 지난 북한의 남노당, 북한의 공소당이 있고 남한의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합니다. 남노당이 지난 1948년 5월 10일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시우자 하는게 그 당시에 유엔 쪽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협상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유엔 대표단이 아주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남북한의 이런 대화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련군이 주둔했고 소련군 밑에 통치를 받고 있는 김민성이가 완전히 북한을 장악해서 공산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위한 노력을 몇 차례 해봤지만은 도저히 우리가 반탁을 하면 저는 신탁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말 남북한의 공동정부를 시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로 유엔 대표단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한만의 합법적인 정부를 시워가지고 나중에 통일을 하자. 이렇게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 선거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그 선거를 못하게 막았고 난동,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바로 곳곳에서 지금 남한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지리산에서도 곳곳에서 하다가 나중에 쫓겨가지고 제주에 몰려가지고 제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도당, 잔당 세력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런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겁니다. 이게 제주 4.3 사태의 민간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들이 제주에 가서 나중에는 제주 민간인들을 가끔 인질로 삼기도 했고 또 거기에 이렇게 낮에는 산에 가 있다가 밤에는 민간인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구분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군경이 무리하게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줄기타게 자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제주 4.3 사태는 우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의 집단 학살이다. 민간인 학살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임산부도 죽였다. 마을이 초토화됐다. 이런 식으로 뉴스 제목을 뽑아가지고 아주 군에 대한 또 그 당시의 집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추념사를 통해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이 폭동 또는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여기 지금 공산주의 세력 또는 남도당 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군경이 민간인을 그냥 학살하려고 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분단을 반대했던 사람은 제주도민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 분단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대부분 다 남도당 세력들이고 분단을 반대한 게 아니라 북한식으로 동의를 주도한 세력들이다 하는 것이 역사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도에서 열린 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취임 이후에 세 번째 참석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두 번 참석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했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기에 과거에 진압을 했던 주체가 군과 경찰이니까 군과 경찰 순회를 데리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지금 빌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도당 무장폭동이 도화선에 되어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대한민국 현대 사이의 비극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혈육을 잃은 가족들을 수십년간 폭도가족으로 몰리고 연자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매년 추념하는 이유는 남도당과 한묶음으로 취급돼 희생당한 대다수 제주도민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폭동 또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추념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먼저 꿈을 꾸었다 이게 남노당을 보고 지금 꿈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 남노당의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문재인은 남노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포용력 있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같은 진영이 있는 사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해석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이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공권력에 맞섰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제주 4.3 진상보고서에서는 4.3 사건을 남노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 토벌대의 지내믹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남노당과 무관한 일반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한 분단 반대 통일정부 수립은 당시 남노당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0총설을 무산시키려고 내그렸던 정치 구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노당 구호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정말 큰일입니다. 유엔의 승인 날에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총선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남노당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봉기를 일으켰던 그게 바로 제주 4.3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을 북한화하겠다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일이 희생된 것을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하는 교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마치 제주 도민 전체가 남노당에 동조해서 통일된 정부를 꿈꾸고 있는 그래서 이런 봉기를 했던 사람들로 돼서 군경의 탄압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주 4.3이 분단반대, 통일국가수력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은 남노당의 시각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이다. 그 시각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다. 북한이 6.25전쟁을 조국 통일전쟁으로 벌은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했던 남노당 폭동을 통일정부 수립운동으로 미화하고 있다. 제주 도민 전체가 남노당과 뜻을 같이 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권리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려서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제주 희생자들을 진정 위로하는 길인가? 제주 도민을 남노당과 분리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것을 추모하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체제를, 우리 남한을 적화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따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독립 또는 통일을 꿈꿨다. 그래서 희생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도당 세력들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문재인이 간첩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점이 바로 오늘 현실이고 이게 청와대고 아주 무섭고 위험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권자의 핵심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오던 정책들은 북한이 우선이고 북한을 위해서라는 것이 지금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가 나오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고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병사에게 피살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당해도 아무런 조사,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마땅한 것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